오늘은 여행 둘째날 되겠습니다. 여행 둘째날이 밝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개입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포대가 목적지인가요? 자 여러분, 전가워요. 전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축제하긴 오늘 날씨는 그냥 좋나요? 아침에 살이 따뜻하네요. 저쪽이 대이브를 찍을게요. 저쪽이 대이브를 찍을게요. 이 시간은 진짜 생각났어요. onze Scholarship. 치료를 전달하네요. 지금까지 미션이 됐어요. 이 시각에서 일을yers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사 들리지 않아 속뿌릴 일 없고 세상사 들려와도 허허 웃고 말면 그 뿐 참견할 일 없어 그냥 좋다. 사람 만나면 만나서 반갑고 숲속 모든 인연 만나면 소중해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대략 4,000년 전에 생성된 것을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코는 우리나라 반만년 자연생태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자연생태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유네스코 생태화천보건사업이란으로서 여기를 구성했습니다. 호술들리가 약 12km나 달아내요. 12km. 12km니까 상당한 거리네요. 17km. 20km 많네요. 맛있겠네요. 맛있겠네요. 여기는 강릉 바옥길입니다. 강릉 바옥길 강릉 바옥길 강릉 바옥wid 파란길도 됩니다 ingle- ap 문화데물 이런 포스트도 다 모았을까 비싸다 동화권이네 이거 3개 다 볼 수 있네 아 그러네 내가 볼까?